한동안 줄었던 낙동강 녹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경북 상주 낙단보의 남조류 세포수가 일주일 사이 35개에서 1만 5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. 또 구미보도 세포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수질 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. 낙동강 중상유예 수질 예보제 운영 대상인 4개 보 가운데 달성보를 포함한 3개 보의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요. 대구 환경청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.